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아 일개 국녀의 몸으로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자 창희빈. 그러나 숙종의 마음이 떠나자 질투에 화신이 된 그녀는 숙종의 노여움을 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 한 사발도 더 모으라!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창희빈의 최후였다. 너희가 나를 죽게 하고도 세자의 손에 살기를 바라느냐! 사랑이 증으로 변해내려진 사량. 정말 창희빈은 숙종의 참기 어려운 분노 때문에 사량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은 드라마에서 장희빈이 사약을 받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사약 받기를 끝까지 거부해서 숙종이 직접 입을 벌리고 먹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약을 받고 죽는 순간에도 자신이 낳은 아들을 성불굴자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장희빈은 죽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악료로 그려져 있고 따라서 그녀의 죽음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떨어져서 살펴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희빈이 최고의 형량인 사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죄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희빈이 사약을 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장희빈이 사약을 받은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받은 직접적인 계기는 실록에 의하면 장희빈이 인형, 동자신인 명두의 옷, 검은 상자에 넣은 당이 그리고 활과 화살 등을 이용을 해서 인연왕후를 저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연왕후가 죽은 뒤에 밝혀지는데요. 바로 이곳은 장희빈의 처소인 취선당 서쪽에 있는 신당입니다. 잠시 전 이곳에서 인연왕후를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 지금 보고 계신 게 뭔가요? 이게 인형인데 이걸 재이용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재이용은 장희빈이 인연왕후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연왕후의 상징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 바늘을 꽂는다든지 또는 여기다 돼지피라든지 닭피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시궁창에다 묻죠. 그러니까 빨리 썩어서 이제 죽어라. 또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목을 자른다든지 또 여기다 이제 그 더러운 걸 묻혀가지고 이제 땅속에 넣는다든지 그게 이제 인연왕후를 상징해가지고 인연왕후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 모든 방법을 여기다가 이제 다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사이즈가 작은 걸로 봐서 아이들 옷이 아닌가 싶네요. 그 어린이인데 이제 그 명두인데 아마도 이것은 장희빈을 도와주고 있는 그 무당이 모시고 있는 그 이제 명두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명두에게 옷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이제 그러니까 옷을 지어주면 명두가 기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잘 듣죠. 그러니까 명두를 시켜서 인연왕후를 좀 저주하는 이런데 이제 그 사용하려고 그 명두에게 바치는 옷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당의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 실록에 보니까요. 그 인연왕후를 모시고 있는 상궁이 전상궁인데 그 장희빈이 그 전상궁을 그 미워하대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것은 전상궁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실록에 보게 되면 검은 궤 위에 이제 이거를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은 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죽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는 이 전상궁이 검은 궤 속에 들어가서 빨리 죽어라 이런 그 저주의 뜻이 있다고 보겠죠.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옆에는 주머니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한번 안해를 보겠습니다. 아. 어머. 그게 뼈네요.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네. 이 뼈는요. 사람의 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닭뼈라든지 쥐뼈가 이제 되겠네요. 네. 결국 이게 뼈가루는 이제 죽었을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형 같은데 이 쥐뼈라든지 닭뼈를 여기다 이제 넣고 또 입에다 넣고 이제 이러는데 쥐뼈는 방해로 봐서 현무가 되고 닭뼈는 방해로 봐서 이제 백호가 됩니다. 백호하고 현무는 이제 삼극이 되죠. 그러니까 쌈하죠. 그러니까 누가 한쪽은 이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뼈를 여기다 넣으므로서 삼극인과 서로 쌈을 해가지고 한쪽은 쓰러진다. 그러니까는 이 뼈의 힘으로 인해서 이제 인현왕우가 죽는다. 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몇 겹으로 그냥 죽고 또 죽는 거지. 이것이 실록에 기록된 장희빈이 인현왕우를 저주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안 숙종은 장희빈에게 자진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인 조선시대에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저주했다는 그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죄목이었을까요? 희빈 장 씨가 국모인 인현왕우를 저주살해하려는 업무와 살해 행위와 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대명률에 의하면 저주살인으로 차명 내지는 모반의 경우에는 능지 처사를 받고 경국대전 등에 의하면 참혹한 신문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대신에게는 치욕적인 행보를 가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법의식과 한때는 국모였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늘도 다치지 않는 사약을 내림으로써 도덕을 숭상한 조선왕조의 법체주의 국가에 법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국왕의 의지가 담긴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것은 살인 음모에 해당된다. 요즘 같아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저주의 효험을 믿고 있던 그 시대에는 아마 당연한 죄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저주살인으로 차명을 당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정세진 씨, 실록의 저주살인에 관한 그런 판례가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우선 태조 7년에 중화군에 사는 김기현 등 4명이 저주를 한 죄로 차명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고요. 또 세종 7년 강계에 갇혀있는 저주살인녀 동물질을 차명에 처했다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아, 정말 실제로 적용이 됐었군요. 그래도 한 가지 의문점은 남습니다. 왕을 놓고 또 세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암투를 벌이던 궁 중에서 저주를 하던 여성이 비단 장이빈 한 사람뿐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를 다 사형에 처했을까요? 성종의 후궁이었다가 궁의 왕후 한 씨가 죽자 왕비로 책봉된 윤 씨. 그녀는 왕비로 책봉되던 해 후일 연상군이 되는 세자 융을 낳았는데 투기가 시인했다. 성종 8년 어느 날 윤 씨의 침전에서 성종이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성종이 그 상자를 열어보려 하자 윤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극구 만류한다. 성종이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극약인 비상이 들어있었다. 윤 씨가 왕과 후궁들을 독살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뿐만 아니라 윤 씨의 방에서는 저주를 하는 방법이 적힌 책과 인형이 발견된다. 성종은 윤 씨를 왕비에서 비인으로 강등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세자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조정 대신들이 만류해 윤 씨는 용서를 받는다. 하지만 윤 씨의 투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성종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용안에 손톱 자국을 낸 것이다. 이 일로 성종과 대비는 격분하고 결국 윤 씨는 폐비돼 사가로 쫓겨난다. 그리고 3년 뒤 폐비 윤 씨는 사약을 받지만 그것은 과거의 저주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인조의 후궁으로 궁중의 안주인 행세를 하던 조규인. 인조가 죽고 효종이 지교하자 그녀는 중전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무당을 시켜 중전을 저주하게 한다. 조규인이 저주 살인에 사용한 것들은 오래된 무덤에서 구한 썩은 관조각과 사람의 해골 가루 등이었다. 이 일이 발각된 뒤 조정에서는 조규인의 귀인 자코를 살펴라자고 했으나 효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간신 김자점의 영모 사건과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효종은 그녀에게 자진할 것을 명한다. 중종의 후궁 경빈 박 씨 그녀는 후일 명종이 되는 세자와 그 어머니 문정왕후를 저주한다. 불에 그을린 쥐를 동궁전과 대비전에 묶고 동궁과 대비를 상징하는 인형을 참여하는 흉내를 내 저주한 것이다. 이 일로 조정에서는 경빈 박 씨를 법률에 따라 사약을 내릴 것을 아홉 번이나 청했다. 그러나 중종은 사약을 내리지 않고 퇴사인으로 처리했다. 법대로 하자면 당연히 사형이지만 이렇게 같은 저주행위라도 용서를 하느냐 폐서인에서 내쫓느냐 아니면 사약을 내리느냐 하는 판단은 그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세진 씨 실록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우선 중종 17년의 기사를 보면요. 남편을 저주한 유 씨 부인의 경우 투기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을 해서 곤장 100대로 취재했다는 판례가 있고요. 또 폐비윤 씨가 처음 용서를 받을 때도 투기는 부인 내의 상정이다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저주행위라도 투기로 볼 땐 용서해 줄 수도 있었는데 장이빈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그렇다면 장이빈은 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사약을 받게 됐을까?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장이빈이 국녀로 들어와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680년 경신환국이 일어난다. 숙정치기부터 줄곧 정권을 잡아온 남인들이 물러나고 서인이 집권한 것이다. 황국이란 바뀔 환판국으로 국면이 크게 바뀐다는 뜻으로 당시에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전국을 주도하는 정당이 극혁히 교체된다는 뜻이죠. 즉 이전에 비판하고 대립하면서도 상대당의 공존을 추구하고 균형을 이루었던 궁당 정치와는 달리 일단 한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상대당의 공존을 거부하고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정치 운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연왕후 민씨가 숙정비로 결정돼 궁궐에 들어온 것은 경신환국 직후인 1681년이었다. 장옥정도 인연왕후와 비슷한 시기에 국녀로 궁궐에 들어온다. 그리고 숙정의 눈에 띄어 사랑을 받지만 대비의 미움을 사 궁에서 쫓겨난다. 1686년 대비가 죽자 다시 궁궐로 들어온 장옥정은 곧 숙원으로 승격되고 2년 뒤엔 소의가 된다. 숙정에게 첫 아들을 낳아준 그녀는 1689년 1월 희빈에 봉해진다. 같은 해 정치권에서는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물러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된다. 기사환국 직후인 1689년 5월 인연왕후가 대비되고 장이비는 왕비의 자리에 오른다. 하지만 5년 후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면서 인연왕후가 복이 되고 장옥정은 빈으로 강등된다. 인연왕후가 병을 앓다 죽은 것은 1701년이었다. 장이빈도 같은 해 사약을 받아 죽음에 이른다. 당시 정국의 변화 즉 환국이라는 것과 장이빈, 인연왕후 두 여인의 부침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연왕후는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자 왕비에 올랐다가 또 서인이 실권을 하게 되자 폐비됐고 또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자 보기도 했습니다. 반면 장이비는 서인이 실권을 할 무렵 희빈으로 서열이 올랐다가 또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왕비로 책봉됐습니다. 그리고 남인이 물러나면서 희빈으로 강등됐고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이비는 남인과 인연왕후는 서인과 각각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당대의 명문 벌족 여흥민씨 가문에서 자란 인연왕후 민씨 그녀의 아버지 민희중은 당시 서인 세력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이런 가문이 배경이 돼 민씨는 서인 집권 시절 정식 간택 절차로 거치지 않고 왕비가 된다. 반면 장옥정은 당시 양반이 아닌 중인에 속했던 인동창씨 가문 출신이었다. 중인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중차 사람인차인데요. 서울의 한복판에 살았다고 해서 중인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설이 유력합니다. 대개 청계천 부근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형성된 것은 고려 말부터 조선초에 걸쳐서 형성되었다고 보겠는데 대개 양반에서 도태된 사람들이거나 또는 평민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 부류를 크게 둘로 가를 수가 있는데 상층은 역관, 의관 또 음양관, 율관 이런 사람들인데 대개 정산품까지 진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류는 화원이라든가 악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육품까지 진급이 가능했고. 인동창 씨는 중인 중에서도 역관 집안이었다. 조선시대에 걸쳐 모두 20여 명의 역관을 배출했고 장희빈의 아버지 장형도 역관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찍 죽자 장옥정은 역시 역관이었던 오천 아저씨 장현의 집에서 자란다. 장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림대군하고 소연세자가 심양에 끌려갈 적에 같이 가서 역관 일을 보면서 한 6년 잘 모셨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는 한 40년간 효정 때 무역권을 지고 군수 자금을 취급한다든가 여러 중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정 초년에 보면 현정 말년서부터 숙정 한 6년까지 남인들의 집권을 하는데 그러한 남인 정권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밤새 다니면서 정사를 의논하고 또 군수품 같은 것을 밀무역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장현은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실권을 하자 유배를 간다. 양반은 아니지만 부유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던 장옥정은 그 후 궁료로 들어간다. 하지만 남인 집안 출신인 그녀가 숙종의 총애를 받자 서인을 지지하는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김신은 그녀를 궁에서 쫓아낸다. 그러나 대비가 죽자 그녀는 다시 궁으로 들어가 숙종의 사랑을 받으며 남인 세력의 부심점이 된다. 인연왕후가 여흥민시 가문을 배경으로 한 서인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면 역관 가문 출신이었던 장옥정은 남인의 상징적 인물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당시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정권을 장악한 한국이라는 정치적 변동과 부침을 함께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장이빈의 출신 배경 쪽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관이라면 중인 중에서는 상류층에 속하지만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 중인 출신이 왕비가 됐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인들의 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중인들은 어떻게 해서 새로운 계층으로 부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곳은 오늘 청나라로 떠나게 될 사신일행과 동행을 하게 될 번역관의 집입니다. 중인 중에서 역관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서인지 번역관의 집은 겉보기에도 웬만한 사대부집 못지않습니다. 지금 번역관이 나오고 있군요. 함께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관 일행은 말 한필 그리고 마부 하인 그리고 역관은 한 서너 명의 일행과 함께 떠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 위에 얹어진 저 짐은 무엇일까요? 팔포인삼이요. 팔포인삼 어디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러시죠. 예. 그냥 인삼 인데 꾸러미가 여덟 개 그래서 팔포인삼 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인삼을 가져가시나요? 청나래에서 물건을 사올 때 쓸 돈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것이요. 아니 역관이 이렇게 사사로이 장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위법은 아니니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오. 우리 역관들 한테는 인삼 80건이나 은 2천량 한도 내에서 사무역을 할 수 있다. 이보게 가세. 아유 나으리 아직 안 떠나셨구만요. 어서 가세. 아유 청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아유 그동안 없었던 저기 그냥 쏙 솟아 났는지 그냥 아유 옆에 내가 그냥 붙들여서 그냥 차 달아 다 가지고 안 떨어지도 바라며 아유 저도 드시 싶다. 아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말 위에는 뭐가 있나요 아유 이게 별거 아닌데 아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디 한번 아유 한번 보자고요 어허 어휴 인삼 가득 실으셨네 예 역관 따라가시면서 장사 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아 근데 상인들한테는 아직 무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밀무역을 허허 아니 이게 저 돈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이 두 눈에 보였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있겠소? 아유 안 하면 나만 봐보지 아유 표정을 보아하니 뭐 좋은 물건을 많이 사오시나 봅니다 짐을 좀 봐도 될까요? 아유 보시오 비단인데 얼마에 사셔서 얼마에 파시려고 그러세요? 아유 우리가 사올 때는 은 60량을 주고 그리고 일본에 내다 팔 때는 160량을 받지 돈을 꽤 많이 버시겠어요 얼마나 버세요? 나 말이오? 네 아유 그건 좀 말하기가 곤란해요 아유 소문이 나면 좀 곤란하거든 아유 그래도 말씀을 좀 아 그러면 대신 이 나리께서 얼마를 버셨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봐드릴까? 네 이 나리께서 가지고 가신 인삼 여덟 포메은 은으로 2,000량 그러면 백근짜리 기단실이 33뭉치 그러면 거기다가 백근당 2문을 100량씩을 더하면 3,300량 은 3,300량? 은 3,300량이라면 지금 돈으로 얼마에 해당이 될까요? 은 한 양이 쌀 한 가마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계산을 한번 해보죠 쌀 한 가마니가 약 17만 원이니까 17만 원 곱하기 3,300은 5억 6,100만 원이나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도 청나라에 갔다가 오기만 하면 수억 원이나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중개 무역으로 번 돈을 역관들은 재투자를 합니다 고리대금어, 광산업 등등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기반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한간에는 역관들 10집의 돈이 정부의 총재산과 맞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력을 기반으로 역관들은 중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당시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새로운 계층으로 부상을 한 것입니다 상업활동으로 돈을 번 것은 비단 역관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인에 속하는 기술직 관료나 아저는 물론이고 양반, 농민, 노비할 것 없이 모두가 장사로 돈을 버는 데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땅을 넓히는 것이 재산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그 이전과는 시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치 세력들은 이런 사회 변동을 반영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정책과 주장은 환희하게 달랐습니다 최근 상업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전이 성문 밖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상업이 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건 억지로 막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상인들이 서로 이익만 쫓기 때문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시전 확대를 막고 상인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인들은 시전 확대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예상되는 혼란을 어찌할 겁니까? 이건 분명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고려가 망할 때도 시전이 성문 밖으로까지 확대됐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고려와 우리 조선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도 시전 확대는 아니됩니다 이 나라의 근본은 어디까지나 농민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세요 이렇게 정반대되는 입장은 남인과 서인의 대립을 더욱 팽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정치 세력이 팽팽하게 맞선 데에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동해에서 올라온 부거를 서성은 놈들이 복점하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물전에 부거가 없으니 손님들은 다 그냥 가지 솔직히 요즘 우리 종로 어물상인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요 아니 정부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부거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양에서는 이 부거의 유통권을 둘러싸고 종로 안에 있는 내 어물전 상인들과 서성은 밖의 외 어물전 상인들 간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거를 비롯해서 동해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건어물은 규정상 양쪽이 똑같이 나눠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성은 밖 외 어물전 상인들이 이 부거를 난전을 이용해서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취재진은 서성은 밖 어물전 주인 한 사람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바로 노비 출신으로 몇 해 전 서성은 밖의 외 어물전을 차린 김아무개 씨였습니다 잠시 후 난전으로 보이는 상인 한 명이 동북어상을 데리고 김아무개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동북어상은 가지고 온 보따리를 김아무개 씨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러자 김아무개 씨는 동북어상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난전에게도 돈을 지불했습니다 동북어상을 끌어다 준 대가 명목인 듯했습니다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무슨 암피예요? 지금 이것은 공정거래 위반이 아닙니까? 아니 뭐 공정거래 위반까지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이렇게 규정을 어기면 본장 80대와 벌금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아니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나랑 무슨 상관이? 난 이만 바빠서 아니 위법행위가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김아무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러는 걸까요? 아니 잠깐만요 여긴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온 겁니까? 여긴 우리 주인 나리 댁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의 주인은 지금 인연왕후의 아버지 즉 왕의 장인이자 호조판서인 민유중 대감입니다 그렇다면 민 대감이 서소문 밖 외물전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 대감이 어물전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 아무리 종로 어물전 상인들이 소송을 내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또 모르죠 한국이 일어나 남인들이 집권을 하면 종로 어물전 상인들이 별개를 질지도 평시서 아전의 말에 따르면 서소문박 어물전의 실질적인 주인은 서인 세력이며 종로 어물전은 남인 세력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소문박 어물전이 겪은 과정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지난 1679년 종로 어물전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소소문박 어물전은 문을 닫습니다 당시는 남인 집권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1년 뒤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민유중 대감에 의해서 소소문박 어물전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 뒤 종로 어물전 상인들은 소소문 어물전의 철폐를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서인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현재 그들의 요구는 묵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 어물전 상인들도 결코 물러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양 곳곳에서는 부거 유통권을 놓고 종로 상인들과 서소문 상인들의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시서에서 중재에 나서긴 했지만 서인과 남인의 이권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거 유통을 둘러싼 분쟁은 끝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산 개발이라든지 또 훈련도감 군병들의 상업활동 등을 둘러싸고 남인과 서인들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그 이권이 갈리는 마당에 예전처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공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숙종 때에 들어서 특이하게 나타난 정권을 잡는 세력이 다른 세력을 완전하게 제거해버리는 환국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국이라는 정치적 변동은 장희빈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경신환국의 시작은 남인의 영수 허적의 서자 허견과 복창, 복선, 복평군 삼형제가 영모를 뺐다는 삼복의 변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국왕의 명령도 없이 군영의 병사를 마음대로 움직였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허적을 비롯해 윤휴, 유혁원 등 남인 중진들이 대거 죽음을 당하거나 유배되고 남구만, 민정중, 민유중 등 서인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서인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민유중의 딸을 숙종의 왕비로 들인다 그런데 장흑종이 왕자를 낳자 숙종은 왕자 균을 원자로 책봉하는 동시에 장 씨를 희빈해 보호하려고 한다 하지만 서인들은 아직 인연왕후의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원자 책봉을 반대한다 이 일로 숙종의 노여움을 산 송시열, 김수황, 김만중 등이 유배되거나 사사되고 권대훈, 묵내선 등 남인 세력이 대거 조정에 진출한다 서인의 상징적인 무리였던 인연왕후 민씨 다시 정권을 잡은 남인 측의 공격으로 그녀 역시 폐서인데 사다로 쫓겨난다 그리고 숙종의 사랑을 방패망이로 서인 집권기를 버텨온 장욱정은 남인의 집권과 함께 국무의 자리에 오른다 한편 서인들은 재집권을 위해 인연왕후 보기운동을 전개한다 그들은 숙종의 총애를 받던 숙빈 최씨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상인 역관 등 중인 계층으로부터 보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다 서인들의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는다 숙빈 최씨딩의 노력으로 숙종은 인연왕후를 보기시키려 한다 하지만 남인이 적극 반대하자 숙종은 서인을 등용하고 갑술환국이 일어난다 그리고 인연왕후 보기와 함께 서인은 재집권에 성공한다 남인 집권기 동안 국무의 자리에 있으며 남인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장욱정은 희빈으로 강등된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서인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리고 그들은 정권 기반을 확보해 하고자 장유빈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장유빈이 죽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인연왕후가 죽고 난 직후 숙빈 최씨의 무고로 장유빈이 궁인 무녀와 함께 인연왕후를 저주한 일이 발각되어 숙종의 노여움을 크게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이유라고나 할까요 이 일이 아니었더라도 장유빈은 어떠한 명목을 붙여서라도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당시 격렬한 붕당 간의 대립 속에서 갑술환국으로 남인을 도퇴한 서인이 그리고 기사환국으로 남인의 재집권과 보복을 경험한 서인이 남인의 상징이고 남인이 다시 재집권할 경우 그 고심점이 될 가능성이 많은 장유빈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장유빈의 죽음은 서인들이 남인의 재집권 가능성을 영구히 막으려고 한 의도에 의해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장유빈의 죽음이 모두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서인들이 장유빈을 죽이자고 주장을 했어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숙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 아니었을까요 물론 서인들의 주장을 꺾기도 힘든 일이었고 중전을 저주한 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숙종이 의지만 있었다면 퇴소인 정도로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장유빈이 세자의 어머니라는 점을 감안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숙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서서 장유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왜 숙종은 장유빈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국을 주도한 숙종의 속 뜻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기사판국에 시발이 됐던 원자책봉 분태 이에 대한 서인들의 반대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장문의 상소가 숙종에게 올려진다 왕자 균의 원자책봉을 반대하는 서인의 거두 송시열의 상소였다 당장 송시열을 삭탈 관직하고 유배시키라 전하 이렇듯 경솔이 결정할 일이 아닌 듯 싶사옵니다 나라의 사직을 걱정하는 그 뜻을 구보살피시오소서 이미 종료에 고했으니 왕자 균은 원자로 확정된 것이오 그런데도 이것을 자꾸 번복하자고 하니 이것이 왕을 능멸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극기야 숙종은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린다 조종의 원로로 극진한 배려를 했던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린 것은 신권이 왕권을 넘보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숙종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었던 것이다 한국은 해면적으로는 붕당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나타나지만 그 환국을 결정한 것은 국왕이었습니다 국왕의 의지가 환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빚었던 것이죠 따라서 왕권이 미약하다면 환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한 숙종은 환국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신권이 강한 상태에서 14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숙종은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 방법으로서 환국이라고 하는 형태를 택했던 것이죠 세자 시절 남인과 서인의 예속 논쟁을 지켜보았던 숙종은 즉위하면서 왕권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내가 이 점을 늘 한탄하여 경주를 대할 때마다 반복히 강구하였으나 그 후 이를 거스르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니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앞으로는 정권을 거꾸로 주어 위로는 국왕이 고립되고 아래에서는 강히 정권을 주무르지 않게 하겠소 기사 환국으로 서인들을 제거한 숙종은 2년 왕후를 폐위한다 서인의 구심점이었던 2년 왕후를 폐위함으로써 서인 세력 약화를 꾀한 것이다 장기빈을 왕비로 책봉한 것도 숙종의 왕권 강화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역관 계층을 끌어들여 서인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숙종의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은 2년 왕후가 죽음으로써 막바지에 이른다 서인의 상징적 인물이자 구심점이었던 2년 왕후가 죽었으니 이제 남인의 구심점 장기빈만 남은 것이다 그런데 마침 이 무렵 장기빈이 2년 왕후를 저주한 사건이 발각된다 숙종에게는 이것이 왕권을 강화시키고 탕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기를 만들어둔 사건이었다 숙종은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장기빈에게 자진할 것을 명한다 지금 내린 결정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밤낮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나머지 부득이하게 결정한 것이오 지금 잘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끝없는 걱정이 생길 것이니 금일의 조치는 국가를 위한 것이고 세자를 위한 것이지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오 탕평은 경신왕국 이후인 숙종 9년 박세체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극단적인 대립으로 나아가는 붕당의 피해를 극복해 보자는 것이었죠 그러나 탕평은 국왕이 붕당을 타파하고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즉위할 때부터 왕권 강화를 추구하고 탕평에 관심을 가졌던 숙종이었지만 현실적으로 탕평을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판국의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장이빈의 죽음은 이러한 왕권 강화 과정을 일단락 짓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장이빈이 죽은 후 숙종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다 그리고 숙종은 남은 재위기간 18년 동안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풍평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담는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럴진데 이 사람을 살려둔다면 후일 안팎으로 당파를 심어 국가의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절박하게 여기고 통탄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숙종은 대신들에게 이렇게 밝힙니다 한때 국모의 자리에 있었고 세자의 어머니이기도 했던 장이빈이라고 할지라도 왕권 강화의 걸림돌이 된다면 제거해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조정 대신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숙종의 이러한 의지는 후일 영조의 탕평책으로 계승돼 조선이 신하들의 나라가 아닌 엄연한 왕의 나라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줍니다 장이빈이 사약을 받은 이웃 조선왕조가 신권의 위협으로부터 왕권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희생물이었던 것입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 TV 조선왕조실록 TV 조선왕조실록 TV 조선왕조실록 TV 조선왕조실록 TV 조선왕조실록 TV 조선왕조실록 TV 조선왕조실록